자 그래서 채빈이 뭐 했는지 아는지 보자 자 그래서 채빈이는 BFO 하기로 했습니다 여긴 피아노 학원이 아니에요 누필이 부른 사나이가 있어서 리코더 필이라고 그러자 추워요 추워요? 정보 해보세요 빨리 합시다 맞나 흠 작은 히터로 안 될 날씨인가 점점 추워지고 있나 아까 낮에는 되게 따뜻했는데 아닌가 낮에 추웠었어요? 추웠어요 자 채빈아 아직 모르셨나요 정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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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였지? 채빈 네 이 친구는 어떤 소리가 날까요? 네 네 어떤 소리가 난다?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소잘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뭐라고? 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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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소리나요 맘이 맘이 이렇게 미음이 뭐가 된다고 중간에 미음이 이거 꼭꼭 그 다음에 끝 얘는 아무 소리 안내고 있나 원래 있었어 서현이 서현이 열심히 하세요 말하기 테스트 준비됐어 오늘도 일찍 가야돼 오늘 1대1 해야된다고 그 뒤가 무슨 소리 하냐 다 합치면 뭐가 되겠냐 뭐라고 마일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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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데 따라하세요 마일드 마일드 됐습니까 그럼 i가 내는 세 가지 소리 i 이 어 중에서 뭐 됐어요 i가 냈죠 어 오케이 그렇습니다 원래 마일드 마일드 영어가 뭐 지 멋대로 소리나지 뭐 규칙이 잘있던가요 안그래 제빈아 그래서 짜증만잖아 마일드 오케이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요 무슨 소리 낼까요 요오 그렇지 뭐라고 파인 좀 큰 소리 냈으면 좋겠다 근데 왜 소리를 소라게처럼 내냐 어 왜 소리를 소라게처럼 내 파인 그렇지 잘한다 파인 파인 좋습니까 하나 얘는 뭐가 될까 선생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 맞든 틀리든 하는거죠 큰 소리로 선생님한테 잘 가르쳐주세요 저 뭔지 안 가르쳐주는가요 네 얘는 무슨 소리 날까 샤인 그렇지 샤인 샤인 sh가 무슨 소리네요 쉬요 쉬죠 그러니까 i가 i 이 소리가 샤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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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얘는 뭐가 될까요 샤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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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낫던 틀리던? 낫던 틀리던? 오 눈치챘네 ok 그래서 w 가 무슨 소리 났는지 저는 이번에 잘 몰랐으니까 선생님이 몇번째 가르쳐주냐면 네번째 가르쳐준거야 이제 몇번 남았지? 한번 남았다 그렇습니까? w는 우가 됩니다 우 그렇습니까? w 우 되니까 이건 뭐겠어? 무슨 소리겠어 얘는 윈 되겠지 윈 이러면 뭐 됐어? 와인 되겠네 와인 윈 와인글래스 안 되겠지 와인글래스 안 되겠지 와인글래스 와이트 와이트 우리가 화이트 화이트하는데 화이트가 아니고 white white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요 L I O N 뭐가 될까요 I'm not tru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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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워하지 곧 따뜻해질거야 L I O N 라이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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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됴려 라이언이라고 라이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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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까진 doing the sound I Oj O가 가진 4가지 소리 O O A O O O O O O A O 여 eu i Bud 이 소리 났으면 얘는 힘이 나겠어 여기서 힘을 써버렸는데 힘이 빠지겠어 그럼 무슨 소리 되겠어 어? 그래서 Lion Lion이 아니고 Lion 됐습니까? 자 얘는 뭐가 될까 기억이 안나죠 그쵸 SH 무슨 소리 났었지 또 몰라요? CH는 취겠지 뭐 CH 취 PH는 PH 소리 났을까 F하고 똑같은 소리 지금 네번째 가르쳐주고 있어도 SH C C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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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H 그 다음에 TH는 뭔데 써 혀를 물라 그랬어 TH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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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까 그럼 얘 뭐가 되겠어요 합쳐진 소리가 무엇일까요 뭐라고 CHIILD A 차이나 차이나 몰라 차이나 네 중국 몰라요 차이나 몰라요 아 전진 남매한단 말합니다 차이 그 다음에 어 그 다음 child 얘는 뭐가 될까요 이거 시금치고나서 잊지 말고 어제 저기 있으니까 하고 가세요 네 어제랑 시험지는 같아요 사이트 그렇지 사이트 그 다음에 다 있네요 그래서 네가 시험쳤을 때 틀린 게 뭐뭐 같아 뭐가 틀린 것 같아요 s를 c로 했어요 s를 c로 했고 또 제가 저건데 기억이 안나요 기억이 안납니까 ok 차일드 못썼잖아 차일드 차일드 왜 못썼죠 뭐가 생각이 안났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그죠 취소리나는게 누군지는 생각 못했죠 취소리나는게 그래서 누구든가요 좀 어려운거에요 썰어라 즈음 선생님 c h c h 나오고 같이 하는거 맨날 정해져 있어 c h p h t h s h s h c p h t h z pH? pH? 뭐? pH가 늦더야? 그럼 TH는 뭐하냐? pH. P가 F 소리 나지? 그래서 pH는 F가 된다고. F가 아니고 F. 어? 뭐 좀 가르쳐주면은 어? 기억 좀 해라. 어? 분명히 가르쳐줬어. 내가 몇 번까지 가르쳐준다 했어? 다섯 번까지 가르쳐준다 했어? 원래 이거 다섯 번 됐는데 다섯 번 칠까 말까? 치지 말라고 한 번 더 가르쳐달라고 다음번에? 알았어. SH는 뭐 된다 했어? S가 쓰니까 얘는 C가 되는거지. 그 다음에 CH는 뭐가 된다 했어? T. 그 다음에 TH는 뭐가 된다 했어? Z. X. 에? 오케이. 네 번째 가르쳐줬습니다. 수고하셨어요. 안녕하십시오.